이번 판은 카직스 간판 해볼까? 으..가자 제리 한번 해봐야 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들어야지 싫어 이렇게 들어야지 AP 제리 가자! 난 우리 이즈 믿어 우리 이즈부 다 믿음 큐 뿅 얘는 라인을 밀어놔야지 딜교를 할 수가 있어서 까비 오케이 일단 52인분 째 다음번 여기서 까비 오케이 오케이 뿡! 와우 친구들 뿡! 됐습니다 뿡 어떻게production 하지 있습니다 información 꿈 turbines 감사합니다 왜 나한테 맞아줘 까비 상대의 C식이 걸렸을 때 EWR하면 된다고 하려고 했는데 C식이 있는 애가 없네 까비 한대만 맞춰도 사실 엄청난 이득이라서 계속 이거 각도를 봐줍시다 으아아아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쟤나 세네 그렇지 잘한 나에 대한 선물 하 되짐아 됨 잡개솔 마나문에 갈게요 이모는 모두 놓치는 법이 없거든 허비 굿 오케이 땡큐 여기서 없는 척이나 해 볼까 뿡 난 강하다고 이녀석아 W 데미지가 심상치 않죠 가면 갈수록 더 세지기는 합니다 미드가는거보다 이게 나아일지두 라클이 안되서 옛날에는 라클이 됐는데 이제 안돼 어이 새끼야 와보든가 아 이거 왜 안죽음 군딜이 짱뿌리 상 쓸거같은데 옛날보다 약해졌어 이게 W레이저 쏘는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준비합니다 헤헤 쿵뺐다 급발진을 한죄 세게세게 올라가는중 나이스 날 죽이지 마세요 내가 이제를 위해서 라인을 계속 비워둔 나머지 레벨이 높네 고마워하도록 미친놈이 가자 기절초풍하지 나의 딜을 보고 이선마 해가지고 최대한 E를 많이 써주는게 낫겠다 E를 많이 써야지 W를 많이 쓰거든요 영어 펑 이거 한번 맞으면은 정회신이 나가 c**** 이게 맞나 하면서 펑 펑 펑 이미 죽였으니 됐어 고인물 포킹의 최곤데 참 좋다고는 못하는 지금 선제공격으로 400원 서포터지만 나름 그래도 돈은 벌리네 먼저 친놈이 임자 다 먹었다 계속 뒤에서 W만 쓰면 됩니다 괜히 딱 벽에 딱 붙지 말고 아 어 뻥 예상이 안되지 나의 딜이 나도 예상을 못해 안되겠다 지금이다 레벨 빨리 11레벨까지 올려야돼 이 버릇없는 이즈원 딜이 혼자 레벨이 개높어 에콜이 먹지마세 서포터에도 임자 오오 아 진짜 시발 제발 진짜 잘한정 바르스가 먹음 제 딜이 안나올거 같은데 의외로 계속 나오죠 오늘의 목표는 하등한 원딜을 이기는건 불가능하고 다른 에스들을 이기고 죽임을 하는거정도 W 에 arrange 빠앙 허허허헣헔허허 EC cómo 아쉽고 맞추기 존나 힘들어요 근데 쉽다면 또 쉬운데 아 까비 퐁! 하하하하하하 이건 예상 못했지 여기여기 이거를 노려야겠다 여기야! 퐁! 그렇지! 와타시를 믿으란 말이야 이러면 부럽지 퐁! 되게 안한.. 뭘 안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게 핵심임 퐁! 퐁! 족같지? 퐁! 퐁! 할 수 있어! 다음 넘어갈 수 없거든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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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이 새키야! 면역중이야 면역없어 퐁! 호스선정 쩁같은템 지평선 참고로 QD Q는 거의 안쓰기 때문에 내시 안갔습니다 이번파는 그래서 리치베인도 안터져요 쓰읁! 데백이 얼마나 박히지? 헤엑! 1100 박킨다! 1100 어케! 너희들은 여기서 나오지마! 나오면 죽인다 그렇지 나오면 죽인다 나 죽인다 계속 쏠꺼야 여기서 고망가지! 오케이 오케이 오지말라고 오지말라고 아 나 어떻게든 죽이려는 그 썩어빠진 망가진 고쳐주마 이새끼들아 노리지말라고 나 난 너희들이랑 안써 아 X같지 X같지 뿡 각도를 잘 계산해야되요 계속 나를 의식하지 않으면 큰일나는거지 아 맞았대요 꼴좋다 억지로 잡는거 굉장히 보기싶거든요 무뎀 2100 무라마나 1300 그 와중에 선제공격 1200원 벌었고 포브스 선정 가성비 가장 좋은템 경계와드석까지 가죠 마법의 영약도 가죠 풀템 다음템 굳이 먹는다면 내셔나 보이드 가면 될 듯? 오히려 백탭 이런거 요즘 안어울리기도 하고 아 너 근데 나 잘 컸으니까 나한테 양보해 아 까비 이건 무언 Harum 미mp 에이 펀 어 그 ürü 헉 , 헉 성 이씨 넝! 아 씨 너무 잘 안 되나? 그 치명타 됨이 아주 달달하지? 빨리 막아! 빨리 막아! 빨리 막아! 하하하하하하하 2등임! 2등을 안 했을 리가 없음 아니면은 인정 진 ign 인정? Bacon 입밥 새끼들! 다 등한 인간들 제리 근데 이 빌드 좋은 건 아닙니다 다만 뽕맛이 특정 상황에 너무 좋다 이게 미드 제리의 이 통계가 있어요 이 템트리 가는 게 근데 미드 제리보다 나은 것 같은데 왜 낫냐면은 지금 미드 제리 라클이 안 돼요 어차피 똥구데기라면은 근데 사실 서포스로 망하는 순간 진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